참나 덕후가 되는 길에도 잘하고 못하고 양심분석은 놓지 마세요. 그게 미천이 됩니다. 자량이. 이게 자량이라 그래요. 아직 견성은 못했는데 미천 열심히 쌓아가는 단계를 자량이라고 합니다. 자량이는 미천 쌓는 건데 그 미천이 뭐냐? 육바람이래요. 남한테 더 베풀고 더 나누고 절제하고 뭔가 에고가 더 승하죠. 이때는. 에고가 나와서 하니까 뭔가 완전한 맛은 못해도요. 그래도 계속 분석하시라는 거예요. 학당식으로 말하면 완벽한 양심분석은 아니더라도 계속 좋은 습관 들이기 차원에서 꾸준히 하세요. 이게 나중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게 견성 이후에 양심을 추구해 가는데 그동안 살아온 내가 살아온 습관이 결국은 그게 나를 밀어줘요. 그런데 그런 습관이 덜 들어있다. 견성 이후에 탈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뿌리고 갖고 오는 인과가 여러분을 그 과보가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내가 그동안 선을 많이 해왔다. 알건 모르건 하려고 노력해왔다. 그게 나중에 실적이 쌓이죠. 10년 쌓였다. 그러면 그 10년의 내공이 10년의 과보가 그 이후 또 10년을 밀어줍니다. 지금 내가 영 전생에 뭘 했는지 태어나서 봤더니 별로 남들은 뭔가를 그냥 공짜로 뭔가 누리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즉 과보를 받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전생에서 온 과보 같은데 왜 이번 생에 한 게 없으니까 나는 뭐 영 받은 게 없는 것 같다 싶어도요. 그러면 10년 자꾸 뿌리는 거예요. 내가 계속 공식을 알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식만 알면 돈 버는 공식을 알면 지금 수중에 돈이 없어도 공식대로 하면 되겠죠. 공식을 몰라서 문제죠. 공식을 모르면 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공식만 아시면 제가 공식을 말씀드릴 테니까 실험을 해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과보도 땡겨오시라고요.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거 책들 보시면 계속 긍정적인 생각만 하라 끌어당겨진다. 딱 그만큼 끌어당겨질 겁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육바람이를 해버리시면 그냥 여러분께 돼요. 육바람이를 하세요. 내가 원하는 걸 끌어오는 게 아니라 좋은 과보를 끌어올 수 있다고요. 그게 애고 같고 애고가 지금 여러분이 뭐라고 애고가 우주를 다 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인생을 결정할 정도의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요. 중요하긴 하지만 애고한테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살아오시면서 애고 뜻대로 안 됐는데 그때 안 되길 잘했다 하는 게 얼마나 많을까요? 많아요. 그때. 그러니까 안 해봐서 서운한 거지. 그게 꼭 됐으면 좋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생에 실험하신 내용을 가지고. 애고 뜻대로 안 됐는데 나중에 보면 더 기가 막힌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애고 판단을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너무. 존중은 하되. 네가 그렇게 좋다니 내가 존중은 한다만 너 지금 죽겠다고 하지만 너 과거에도 이랬고 또 먼 훗날 너를 돌아보면 이렇게 보지 않을까? 이런 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자기를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코치해 줄 수 있어야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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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